2021년 새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인간은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모태에서 어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출생한 후에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 또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한 사람이 있는 반면 한 사람을 잘 만나서 일생이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스태고지를 받은 후에 곧바로 엘리사벳에게 가서 문안하고 그녀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며 그녀와 교제하고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사벳이 살던 이 동네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엘리사벳이 살던 동네가 나사렛에서 약 150km 떨어진 헤브론 남쪽 유다 지방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렛을 출발한 마리아는 좋게 3일에서 4일 이상이 걸려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그토록 서둘러서 이 길을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천사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을 알고 엘리사벳과 자신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서로를 축하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이 4일 길을 가는 동안 그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었던 이야기를 나눌 생각의 마음이 무척이나 설레고 기뻤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나누게 될 그 은혜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고 처녀인 자신이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둘의 만남은 서로에게 축복이었고 서로에게 위로였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무난하고 천사의 메시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느낀 그 감정은 기쁨과 반가움뿐만이 아니라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두 여인의 만남은 단순한 사람 간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 안에는 또 다른 만남이 있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만남에는 바로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임산부의 뱃속에서 6개월 된 아이가 움직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의사인 누가는 이 당연한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44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엘리사벳의 고백이 이를 증명합니다 분명히 이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한 만남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애플레스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가득하다, 채우다 라는 뜻을 가진 플레도의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사로잡힌 엘리사벳은 온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 곧 예수 그리토를 잉태한 마리아를 축복하며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교제는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무난하니 엘리사벳도 복중에 요한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에 서로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만남도 이러한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서로 축복해주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도 그러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를 축복해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고 축복합니다 아마도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인퇴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축복해주며 메시아를 잉태한 그녀 앞에서 비록 자신이 나이가 더 많지만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서로에게 복이 되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서로에게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도 간의 만남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서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또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귀한 만남들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 교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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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